케이팝으로 하는 NG쌤가 더쇼 All About K-POP! 홀력들어가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UMC를 리지. 정신입니다. 이렇게 형들을 벗어나서 리지씨랑 MC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네, 팬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. 리지앤 정신 제법 잘 어울리지 않나요? 리지씨 그러면 이번 기회에 그냥 확 고백해버리죠 뭘요? 저 지금 생방송인데 저는 그래도 팬들 앞에서 떳떳해지고 싶다고요 남자답게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1일 MC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만우절 유닛 리지앤 정신과 함께하는 더쇼 오늘 깜짝 놀라요 이벤트가 잔뜩 중되어 있죠? 네 맞습니다 유쾌한 뻥이 언제 뻥뻥 터질지 모르니까 시선 집중 정신 집중하시고 시작해볼까요? 더쇼 플레이 진실입니다 네 진짜예요 거짓말 만우절을 맞아 특별히 준비한 더쇼 진실 혹은 거짓 내 생에 가장 아찔했던 방송사고의 순간을 밝힌 스타 중 거짓을 말한 사람은 누구? 첫 번째 용의자 인사성 바른 걸그룹 베스티 음악방송에서 혜령이가 과장을 한 적이 있었다 딱 쓸려서 혜령이를 딱 쥔는데 혜령이 갑자기 훅 사라졌으니 맞아 맞아 딱 이거였어 내려오는 그 계단에서 또 넘어져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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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번째 용의자 진실된 힙합보이 범키 제가 모 프로그램에서 정확한 음정과 박자를 기계로 측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그때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컨디션이 루미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에서 최고 점수를 내면서 우승을 했었는데요 네 진실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솔직한 까탈레나 리지 일본에서 생방송 중에 뱅 드럼 퍼포먼스를 하는 게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스틱이 날아가서 관객석으로 날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거짓말 같아요 진짜인데 네 번째 용의자 진실한 마음만 원하는 그녀들 스피커 러시아 룰레 때 이보다 이보다 더 한 것도 할 거야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참겠어 이보다 이보다 더 한 것도 참겠어라고 바꿨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하다가 아무맘분도 지도 않게 그냥 이보다 이보다 더 한 것도 할 까지 아 맞다 바뀌었지 하고 참깨어로 바로 바뀐 거예요 바꾼 거예요 이보다 이보다 더 한 것도 할겠어 이렇게 돼가지고 약간 더러워지긴 그런 너무 민망했어요 진짜 만우살 특집 더쇼 세계의 진실과 하나의 거짓 과연 만우살 거짓을 말한 스타의 정체는? 세하연 백지자 같은 저의 외로 추리했을 때 범인은? 범인은? 저 안에 없네요 없어요 뭐래 정신씨 정신 좀 차리세요 알겠습니다 딱 한 명 거짓을 말한 스타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저희 두 MC의 폴라로이드 사진을 쏩니다 네 그리고 방송 중 여기 이 부분에 본방사수 이벤트 문구가 뜬다고 하니까요 네 잽싸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더쇼 종합 선물 세트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빵빵 터지는 종합 선물 세트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더쇼 플레이 정신씨 정신씨는 어떤 곡이 마음에 들어요? 확 와닿는 노래가 하나 있네요 저희 시앤블루의 아임소리가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아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더쇼 스타들이 추천하는 만우절송 들으면서 오늘 하루 훈훈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요 네 그리고 1년 반 만에 돌아온 섹시 여신 NS윤지가 더쇼에서 컴백 무대를 공개한다고 하죠 아 정신씨가 정말 오래 기다린 NS윤지의 컴백 무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먼저 기다린 홍대강씨가 있어요 먼저 만나보시죠 더쇼 플레이 본방사수 이벤트를 잡아라 네 화면 오른쪽 바로 리지씨의 머리 위에 이벤트 문구가 뜬다고 하는데요 안되겠네요 왜요? 아니 시청자분들이 리지씨의 미모에 홀려서 이벤트를 놓쳐버리면 어떡해요 아 정신씨 사람 참 괜찮다 괜찮아요? 네 네 오늘 만우절이에요 진행이나 하세요 아 할 거예요 네 배치기의 컴백 무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너 별일 없니? 애틋한 안부인사의 주인공 가비앤제이 먼저 만나볼게요 더쇼 플레이 네 같은 여자가 봐도 박범씨 정말 귀여운 것 같아요 저처럼요 그쵸? 아 예 네 상남자 씨앤블루 중에는 이런 멤버가 있나요? 저희 씨앤블루에도 리액션이 좋은 멤버가 있죠 기타 씨는 종현이 형이라고 종현이 형이 정말 던지는 족족히 반응이 족좋아요 오 유해인데요 종현씨 되게 상답된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종현이 형을 놀리려면 목숨을 걸고 놀려야 돼요 종현이 형 사랑해 네 박범씨도 그렇고 종현씨도 그렇고 팀대 연장자들은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스페셜 무대가 있죠 네 맞습니다 놀림 받아 슬픈 모든 이들에게 이 무대를 바칩니다 더쇼 플레이 네 만우절 특집 더쇼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네 정신 씨랑 이렇게 천년만 년 같이 MC하고 싶었는데 이대로 끝인가요? 아 저도 정말 아쉬운데요 전 그래도 남자답게 엠블루의 컴백 무대를 소개하면서 세이 굿바이 할게요 네 지금까지 스페셜 MC 유닛 리지앤 정신이었고요 네 여러분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오늘이 끝일까요? 진실이 궁금하다면 다음 주 화요일 저녁 6시 더쇼와 함께하세요 네 그리고 만우절 이벤트 진실 혹은 거짓의 주인공은 엠블랙의 무대가 끝낸 다음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더쇼 플레이 안녕 snakes 봉투 하 ELMI 촬영 dr 섬 롱 롱 롱